그럼 바로 컨셉트 진행하겠습니다 김가영 선수가 지금 UTV에 한두 번 출연하는게 아니잖아요 네 별명이 있습니다 저 알아요 뭔까요? 조기재근 조기재근의 기재예요 촬영을 항상 일찍 끝내셔서 일찍 끝내면 갑니다 항상 아직 방송도 좀 생각해요 네 그럼요 오케이 일전 지금 초급 득점 후에 동룡이 원하는 배치는 쓰지 않았지만 아... 여기에 내 사진이 있어야 돼 짧게 들어가면 돼요 맞아 있다고 하죠 맞아 있다 득점 됐습니다 안 맞은 것 같은데요? 카메라 돌려주세요 득점 됐습니다 나중에 꼭 한번 유티비 시청하시면서 슬로우 모션으로 한번 봐주세요 못 볼 것 같은데요? 가슴이 아파 자 비켜치기 정확히 득점이 됐습니다 현재 김가은 선수 3점 지금 무조건 3득점씩은 하고 있거든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 아 왔네 왔네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거는 진짜 먹으라고 준거지 뭐 도행적으로 뭐가 왔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뒤로 돌려치기를 치실 거 같아요 키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키스 살렸다 대박 왜? 키스가 살려요 이거 이거 다 보신 거예요? 다 본 거죠 키스도 잘 살렸어요 대전! 무대에서 모셔요 우와 그럼요 와 딱 본대로 근데 살짝 두껍게 키스가 났네 난 살짝 가볍게 키스가 날 줄 알았는데 두껍게가 나서 약간 그렇긴 한데 아 진짜 옷이라고 모자가 진짜 당뇨에 노란궁이 있는 거예요 가로우키샷 오늘 컨텐츠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아 대전 아 됐지 힘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본적으로 자 그 부분은 아주 그냥 공 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득점졌어요 정확히 됐어요 나이스 2점 자 뱅크샷 찬스가 왔어요 이대로 바로 뱅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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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났어요 국토사님 살아났어요 플레이가 좋으니까 확실히 기분도 업되셨어요 자 회전 좋습니다 오오 자 키스 자 키스 뱅뱅뱅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사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저 가영씨 제가 한번 가르쳐 드릴게요 네 키스 조심하세요 네? 저 안에서 키스 조심하시라고 네네네 직접 맞으면 됩니다 이거는 사실 네 다른 프로전도를 안 가르쳐 주는 거야 서로 얘기들 아니 나는 뭐 이길 생각이 없고 그냥 뭐 그런거니까 뭐 자 키스 조심하셔야 돼 네 퍼커션 부드럽게 들어가면 돼요 아 내가 이걸 조심하라고 했잖아 팔 좀 치세요 봐주는거 힘들어요 劇해스네요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한 번은 이기셔야죠 흐흐흐흐흐흐흐흔 가볍게 돌렸어요 가볍게 돌렸어요 하.. 나이스 종국 뱅크샷이요. 갈 길이 먼데 지금 하나씩 언제 가요? 제 개인적인 의견이요. 듣지 마세요. 뱅크샷이요. 참 적극 수용하고 계세요. 뱅크샷이요? 아 근데 이 공을 빼주면 또 가영 씨가 또 날라다닌다고요. 안 빼져도 날라가요. 멘탈 박았어. 키스 조심하셔야 됩니다. 키스는 어딜 가나 있죠. 역시 키스 펴는 게 힘들어요. 떠나지 못할 수 있어요. 아쉬워요. 이게 붙어있는 공은 밀릴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엄청 어려워요. 밀릴 수가 있으니까 안 맞을 거 같아요. 그걸 신경을 잘 쓰고 하셔야 돼요. 안 맞을 거 같아요. 응원해요 늘 가영 씨. 감사합니다. 뒤에 눌러치기 쓰리 쿠션으로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확히 들어갑니다.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정확히 들어갔어요. 왜 들어갔지? 살짝 운이 따라졌네. 그렇죠. 네 좀 운이 좋은 편이에요. 뱅크샷 보고 있어요. 파이브 쿠션으로 뱅크샷 보는 것 같습니다. 파이브 쿠션 뱅크샷. 우와. 이건 좀. 조금 짧을 수 있어요. 와 됐다. 아 아쉬워요. 이런 건 먹으라고 준 거죠? 네 거의 눈 감고쳐도 맞추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런 식으로 눈 감고쳐도 맞추는 거예요. 내가 못 먹으면 내가 어찌 되는 거예요 내가. 도전. 도전. 눈 감고치면 2점. 감고치면 2점. 홀. 감고치면 2점. 이게 원래 2점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약을 파는구나. 원래 2점인데. 원래 2점 아닌가요? 이게 2점짜리라고요? 이게 2점짜리라고? 욕심 안 돼요 그냥. 아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아 눈 감고치니까 이렇게 안 되네. 쪼개. 정말 스피드와 두께 모든 게 맞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아쉬워요. 그래서 새우치기. 새우치기. 아 조금 모질러 보입니다. 아쉬워요. 와. 쿨하게. 쿨하게 바로 들어짞어요. 이렇게 들어왔을 때 온 좋아서 맞으면 진짜 챙기세요. 아 진짜. 손수건 한 번 씁니다. 괜히 손 한 번 닦고. emotional. 자 육두산 님 댕크샤 회전 좋고요 들어갑시다 자 육두산 님 댕크샤 회전 좋고요 들어갑시다 오 들어갔지?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육두산 님이 알고 계셨어요 맞을 거라는 거를 역시 은흥인 육두산 씨 앞서고 있어요 5대 4 이제 2점을 듣고 하세요 2점? 아 지금 댕크샤 보이는 거 같아요 1세트 가서 가야죠 온밍크가 보이나요? 아 근데 1점씩 가야 되는데 근데 사실 뒤로 둘러치기도 좋은 배치는 아니에요 둘러치기가 이게 돼요? 돼요 이게? 잘 치면 되죠 다 아 그래요 해라 일어치기인가요 아 지금 가볍게 돌려봤습니다 나이스 짧지만 않다면 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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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점씩 가겠다라는 의미로 자 3세트는 누가 가져가게 될 것인지 내가 가져갈 거야 응 으어 아 정말 표정이 너무 아쉬워요 와 너무하다 나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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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lsa Gue네 say 두껍게 걸릴 수 있어요. 두껍게 걸릴 수 있습니다. 회전을 키스가 안 하고 회전을 먹고 감는다. 아 회전이 풀려서? 공간이 넓었기 때문에 가끔 이렇게 두께미스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제 끝났네. 가영이 감사합니다. 뒤로 돌려서 지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차 세트를 가져오실 수 있을까요? 뒤로 나갈 수도 있어요. 뒤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뒤로 나갔어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좋은 기회를 줬는데 내가 이걸 아쉽습니다. 떠나지 못하고 지금 김상선수에게 잘 돌리기 찬스가 온 것 같아요. 아쉽습니다. 볼 것도 없죠. 마음이 아파서 큐가 안 나고 아 마음이 아프세요. 가영이 마음이 아프구나. 쟤 그래도 큐도 저렇게 새까맣게 닦고 났어 큐가 저렇게 새까맣게 닦고 났어 공이 느릿느릿 마음이 아파가지고. 와 나이스 5점 1점만 냈으면 세트 가져갈 수 있었거든요. 아 이거 진짜. 근데 지금 포지션 플레이가 됐어요. 어떡하죠. 자 바로 들어가야 돼요. 오 지금 모든 게 완벽합니다. 6대 6. 이제 종점이 날 수 있어요. 1점을 내시면 또 4세트 가져가시면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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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마지막 포인트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이거 방송사부 아닌가요 이거? 아 저 이렇게 빨리 촬영 끝나나요? 아 어깨 열려요. 자 매치 포인트 뒤로 돌려치기 가볍게 선택합니다.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아 모르겠다 샷. 아 모르 샷. 아 우와. 아 근데 절대 대충 친 게 아닐 거예요. 맞아요. 네.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이제 봐주셨는데. 아니에요. 아니죠. 아 그럼요. 어떻게 대충 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식이면은 이제 더 이상. 네. 안되죠. 하하하하하하하하 네. 뭐. 더 이상은. 예. 어떻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하. 야 진짜 잘하는 사람이랑. 잘하는 선수랑 치니까. 어. 이게 좀 다르네요. 다르죠. 어 진짜. 이게 심리적인 느낌이. 엄청나죠. 그렇네요. 아. 역시 멘탈이다. 네. 멘탈 싸움입니다. 아 진짜. 어 잠시만요. 회전이 많아요. 오 오. 예를 들어 이제. 회전이 많았습니다. 어. 기회가 오둔 아무도 뭐. 어 육도사님 지금. 찬스입니다. 찬스예요. 약간 뭐 폭이 비슷하게 봐. 폭이 비슷하게. 아니. 지금 네. 대회전이 있거든요. 키스만 나지 않는다면. 자. 잠깐만. 집중하자. 볼 수 있어요. 집중하자. 오케이. 마지막이다. 화이팅. 포인트만큼. 집중. 잠깐만요. 김은기. 죽쳐졌어. 죽쳐져있어. 죽쳐져있어. 네. 등이 되게 많이 굽어. 밝게 말렸어요. 아 진짜. 아. 지금 김가영 선수가 육수하는 선수를 라운드 솔드 만들었습니다. 라운드 솔드. 아 이거 세네. 아. 돌려봤습니다.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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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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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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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려봤습니다. 힘이. 아 됐어 됐어. 이건 뭐. 힘이 있어야 돼요. 힘이. 아 이건 됐어. 됐어. 아 이거. 아. 좀 더 스피드 있게 돌아갔다면. 까비. 충분했거든요. 우와 이게 맞았네. 아 이게 맞았네. 아 이게 맞았네. 아 이게 맞았네. 야 이게. 편집점으로 빨리. 그러기엔 카메라가 너무 많죠. 보는 눈이 잘 쳤습니다. 새 전진. 아 씨 불편해. 잘 안 오실까. 불편해. 잘 안 오실까. 에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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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치기도 있는 것 같고, 새어치기도 있는 것 같고 길게 치겠습니다 아 끝났어, 끝났어 오우 짧아보여 짧아보여 끝났어, 끝났어 회전 풀리면은 몰라요 끝났어, 끝났어 네 짧습니다 회전이 풀리면서 네 아쉽게 6대6 현재 동점이고 지금 6대6이에요 네 이제 1점만 쟁쟁합니다 가져가시면 4세트 가져가시는 무슨 콘서트 하는 것 같네 너무 힘차... 너무 힘차... 이번 공은 쉽진 않아요 또 육도사님께서 쉽지 않은 공을 잘 풀어가시거든요 맞아, 9인만의 스타일로 잘 푸시니까 아 쉽지 않네 10호를... 아 이거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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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 단쿠션, 단쿠션, 단쿠션 밑에 찍이 본 것 같아요 됐다 밑에 찍이, 회전 좋아요, 회전 좋아요 됐다, 됐다 들어갔습니다 됐다 밑에 찍이, 회전 좋아요, 회전 좋아요 됐다, 됐다 들어갔습니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와우, 나이스 너무 멋있었어요 와우, 3세일이에요 역시 기본이... 자, 토크 가져가시고요 아, 집이 퇴근 할 뻔했는데 아,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아, 너무 힘들다 아... 아...